SK 하이닉스 주가는 52조 최고치를 찍었으나 뒷심 부족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행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6월 12일 주가는 전해보다 600원 내린 11만 4800원의 장을 맞췄습니다. 장중엔 52조 최고가인 11만 5800원을 찍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전해보다 67% 줄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SK 하이닉스 제오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소진할 것으로 전망해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NH 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15만원으로 높였습니다. SK 하이닉스 6월 12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7만 5천원에 비해 53.07%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5.57% 오른 데 비하면 상승폭이 코스피의 3백가량 됩니다. 기관은 나흘 채 SK 하이닉스 주식을 맵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양을 오면 기관은 1655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도 430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개인은 2013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SK 하이닉스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치력이 5조 8840억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조 5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적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로 지분이 10.07%를 갖고 있습니다.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SK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비중이 51.8% 소액지주 비중이 65%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진수 withoutить 기능이 20%. 감사합니다.